지금 올해 오늘 최고기온 35도 아니었나 개덥던데 진짜 저 봐라 선인장도 잘하잖아 6개월 전에 살라고 있었어 뭐 있지? 아 내 인무기업 많이 할 수 있는 거 해야겠다 벌써 망했다 시발 우리 좋아 빨라 시발 그니까 정크랩만 안했으면 되는데 정크랩만 안했어요 정크랩에서 이겼는데 야 오버치지 시발 하면서 탈로나는 거 뭐임? 하아 이거 낭캐야 요캔데 진짜? 낭캐 한국인 빼기 제 그거임 퀴어이 퀴어야 퀴어 퀴어래 시발 야 이거 이거 얘 블리자드 케이터 내가 엉덩이도 안 보이는데? 지진 뭐야? 지진 뭐야? 어 지진임지? 잠만 어 3.7? 어 나 못 늦게 안고 다운준 수는 없겠다 지금 안 느껴지는데 우리 아냐고 우리 아냐 포항이 포항이 아 아 안 떨리는데 알림 쪽 끄세요 어 흫 흫 흫 흫 여기는 안전한가 봐 여기도 안전해 근데 안 떨린다 응 일어난지 예상소사 아아 아아 그 알람아 올렸어 3.7? 4.1 4.3 아 저클래스 부자 튕겼어 스톡 부자 튕겼어 시발 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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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져! 어 뭔데? 아 인생 1동 헤드샷 와 이거 1층에 경프레즈를 라인이랑 다 입게 긍글 꿀삼 아 내가 꿀삼 아니 힐벤 안 잡았어 야 힐러 짠라는데 우리팀 뭐하냐 우리팀 힐러도 짤려서 그럼 딜량 1등 545입니다 빨리 뺏어 가세요 정크랩 에어샷 야 너 나 궁 잘 채워주지 않나 고맙다 야 너 궁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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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왜 이렇게 카베라 플랭킹 야 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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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 슬래치 슬래치 백불잠 잡다 백불잠 잡다 잘 잡다 정크랩 개좌한데 몽탄이오 몽탄이오 아 몽탄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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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라 아니 백숙 백숙 야 딜량 1승 방금 뺏겼다 900 컷 아이들 방벽 좀 때려와라 방벽만 때려와라 왜 그냥 방벽 방벽 이거 합산 안 돼 안 돼 응 야 승미야 저거 좀 잡아봐라 뭘 트레이서를 나보고 잡아라 아 그것도 못하는데 유승이 다 짓이야 트레이서는 같은 딱총이 잡아야지 지랄봐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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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맥크리 보다 파란 명중력이 더 좋은데 좋다 야 너 나 궁 있어 궁 있어 나도 궁 있어 엉뽕 엉뽕 와 이재민이 타치 먹었다 좀 넣었네 됐어야지 승미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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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스 안 망 트레이스 한 대 위동 한 대 두 대 컷 맹독질에 컷 컷이야 시발 아나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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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을 줄 알았는데 울틴 뭐야 어 그래도 밀었어 저기 진짜 났어 아 종크리 씩 버스인데 티로 보기 우크리 개 잘하는데 황벽 에임보드 뒤에 트레이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스 있어 트레이스 있어 어 뒤에 트레이스 진자 때 싹 버스인데 나 전적 보려고 패딩도 로고 힐 버튼을 다 채우고 뭐야 진자 때 컷 아나컨 나 전적 보려 폭탄 받아라 우리 힐러 없냐 아 뒤에 힐 전남때라 아니 야 너 왜 자꾸 날 살려줘 그럼 디바 컷 라노가 여기서 제일 많이 했거든 4000탄이나 했거든 아 라노래 그 파포가 어 맞아 맞아 어 한 대 라인 한 대 맨날 한 대 맨날 한 대 앤씨가 정커렉 견제나 좀 방벽 세대 야 세대 개 저래 방벽 금 아 나 게임 타다가 라인 밀었어 게임 타다가 어떻게 해 밀지 좀 말지 개새끼야 눈동자 눈동자 야 화물로 와 화물 디바 야 화물 디바 야 화물로 따라와 야 그렇게 화물 잘해 화물로 와 저 화물 아 내가 다자마 늑힐 때 에어샷 한 대 했어 두 대도 될 거 같은데 난 살린다 감사합니다 아 배가리 세X야 아니 씨X 좀 개새끼야 씨X 좀 키우지 좀 말라고 씨X 얘 더 터져 라인 한 대 라인 세 대 라인 네 대 라인 다섯 대 라인 보냈어 보냈어 아니 지X 난리 디바 펑 디바 펑 디바 펑 나 죽는다 라이 어 내가 살아 내가 죽어 그래도 나 살려줘 죽어 디바 메카랑 같이 날라갔어 나도 어디에 걸리면 뭐였지 날아서 올라가는데 옆에 디바 메카 같이 올라가고 있어 나 메크 점프했다 나 메크 점프했다 아 잘가 제나타 한 대 제나타 한 대 제나타 두 대 제나타 세 대 제나타 세 대 제나타 네 대 나 살렸다 나 P40 나 P40 일로와 살려줘 땡큐 빠면에 일교 야 트렛 짜러 라인 두꺼 맞는가 봐라 정글의 한 방 정글의 두 방 정글의 세 방 정글의 세 방 정글의 세 방 뭐여 세 방이야 네 방 세 방 오셔서 죽어야 되거든요 스플레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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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이상한거 날아오네 또 이상한거 날아옵다 고맙다 저 위에 저 위에 이쪽에서 터질 수 있냐 미사일 중에서 터지는거는 뭐가다든요 비판시 내리포 동물 미사일 디바 매트릭스 아나스웅춤 빠졌어 슈웅춤 뺏는데 아나 정글로 윙은 몇번 살리자 이거 풀라입풀라입풀라입 정답! 정답 컷 아 98년생 컷 아 됐다 형 왜 맨날 남아달려 그러게, 보이는게 니가 생각보다 아 3급만인데 뭐합니까 님들 어? 잘했네 잠시만 3킬했다고 초반 잠시만 3킬했다 22킬인데 울팀 뭐와? 18킬인데? 전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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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삼쿵삼쿵 널어가놔 근데 아무도 나 안 붙일래 아 22킬인데 울팀 뭐와? 아 진짜 진짜 나 다이아메달인데 나 다이아메달 이 팀 뭐야? 나중에 다이아메달 생겼지 야 나 죽음에 그랜드메달 있는데? 리포 모양 다이아메달이잖아 생겼다 리포